2022년 7월 29일 저번주 금요일에 파이로티닙 플러스 카페시타빈 임상시험 공시가 나왔습니다. 저는 패스했는데 오늘 월요일에도 뉴스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루라는 뜻인가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신을 믿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죠. 파이로티닙은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경구용 표적항암제입니다. 2020년에 유방한 2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정식 허가받았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같은 2020년에 HLB 생명과학은 항서제약과 한국 독점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파이로티닙의 임상 개발과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죠. HLB 생명과학은 항서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유방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내 3상이고 가교 임상입니다. 가교 임상이란 뭘까?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이 과연 한국 국민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까? 인종이 달라도 약효는 동일할까?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는 임상시험이 가교시험입니다. 가교는 다리를 놓아서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가교시험은 외국 임상과 한국 임상을 다리 놓아 이어주는 임상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약동학 시험 자료가 가교 자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항서제약이 자주 등장합니다. 항서제약은 마취제, 조용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중국 제약사입니다. 조용제는 뭘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왼쪽 그림이 잘 보이죠? 배경은 흰색, 대상은 검은색으로 잘 대비돼서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용제는 정상 조직과 병변을 대비시켜 잘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유방한 뇌전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조용제를 투여하기 전, 오른쪽 사진은 조용제를 투여한 후입니다. 조용제에 투여한 사진이 더 잘 보이죠? 뇌경색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조용제를 투여하기 전, 오른쪽은 조용제를 투여한 후입니다. 조용제에 투여한 사진이 더 잘 보입니다. 조용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는 방사선 촬영을 할 때 찍으려는 조직과 안 찍으려는 조직을 구분해주는 물질입니다. 컨트라스트는 차이, 대조, 명암이라는 뜻입니다. 조용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사진이 잘 보이게 명암을 증가시키는 물질이죠. 1923년에 우연히 환자에게 요오드를 투여하고 방사선을 찍었더니 밝아져서 요오드를 조용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CT 조용제는 요오드, 아이오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오드는 갑상선암 치료에도 사용되죠. 방사선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는 뭘까? 동위원소는 핵 안에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생깁니다. 하이드로젠의 동위원소입니다. 똑같은 하이드로젠이지만 중성자 0개, 중성자 1개, 중성자 2개입니다. 아이오딘의 동위원소는 37개라고 합니다. 양성자 프로톤의 개수는 Z로 표현합니다. 아이오딘의 동위원소에서 양성자 Z는 전부 53으로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중성자 N이죠. 55, 56, 57, 58, 59, 60. HLB 생명과학이 파이로티립의 국내 임상 3상, 그것도 가교 임상을 시작합니다. 가교 임상은 다리를 놓아 연결하는 임상 시험입니다. 2020년 파이로티립은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죠. 중국 항서제약은 조용제 사업도 하는데 조용제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명암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이죠.